제니의 최고의 사랑 제니의 최고의 사랑 제니의 최고의 사랑 액트러스 이희진 마지막으로 무신 와우드 뷰어스 캐리스매틱 액팅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 포인트는 역시나 뒤에 아름다운 뒤태를 자랑을 하시고 계신데요 여성미가 물씬 이렇게 풍깁니다 역시 악녀 캐릭터로 또 시청자 여러분께 사랑을 받았는데 미워할 수 없는 악녀였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가 많았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빨간 색깔로 통일감을 주었는데 모델 또 연기자로 아주 다방면에 다재다능한 재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아 배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고은혜씨 아름답습니다 고은혜씨 고은혜씨 오에스티에도 참여해서 고은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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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혜씨